사람들은 부정선거를 감행한 자들은 부정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손을 못 댈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로 부정선거나 3구 대선에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그냥 덮을 것이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표를 서울시장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3구 대선에서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제2인자였습니다. 윤호중 씨입니다. 모두 다 586운동권 정치인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 빠졌는데 우상호 씨입니다. 우상호 씨 선대정책본부장이 있습니다. 윤호중 씨는 4.15 총선에서는 당 3역에 속하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당대표 이해찬, 그 당시 원내대표가 김태년 씨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무총장이 윤호중 씨입니다. 선거 진행 과정부터 시작해서 선거의 모든 것을 소상히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송영길 씨하고 윤호중 씨하고 우상호 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영 씨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성찰의 기미도 없는 겁니다. 송영길, 그 엄청난 3구 대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일부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서울시장 대선 후보로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 출마를 선언한 2월 1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화하기로 했다. 전략공천화하기로 한 겁니다. 전략공천으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손 못 댈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이 뿌리가 깊습니다. 수문장님 만텀처럼 어차피 비상식이 상식처럼 둔갑된 상태에서는 비상식적으로 대해줘야 상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악과의 전쟁입니다. 사악해도 이만큼 사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거의 끝장난 겁니다. 악 중에서 최고봉의 악을 뭡니까? 계속해서 범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참 어렵게 됐습니다. 나라가 정말 나라 꼴이 아닌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참 이번에 덮을 수가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은 거의 끝장났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가 끝장이 나오면 자유민주주의가 끝장이 나오고 자유민주주의가 끝장이 나오면 뭡니까? 다 도덕질해가지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 뭐가 경제가 있고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전국적인 차원에서 무슨 일이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새로 작성한 도표입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선에 전국 17개 시도 및 광역시의 관내 사전과 당일 투표 사이에 득표율을 격차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됐지만 사전투표에서는 1,600만이 참여했고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1,700만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1,600만과 1,700만은 현대 통계학에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표본수가 큰 그종의 표본 집단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에서 보이는 투표자의 성향과 당일 투표에서 보이는 투표자의 성향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그리고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은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2%도 많습니다. 0.01, 0.02 이 정도 차이가 나지 1,600만과 1,700만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사전과 당일 투표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표본 집단의 수가 크면 클수록 표본 집단은 모집단과 비슷한 그런 통계적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맨 위에 제주특별시 자치도로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까지 17개의 여러분들 전국시, 전국도 그리고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1%에 11%까지 격차를 보입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큰 종류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부터 표를 엄청나게 많이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표를 엄청나게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2%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2%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미친 결과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상정 후보를 보시게 되면 심상정 표도 모든 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 조작에서는 심상정 표도 상당 부분을 가져갔구나. 그러면 이제 허경영 표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표 한 장만 보더라도 3구 대선의 어떤 종류의 부정선거, 사전선거 조작이 있었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표가 바로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를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도표가 사전투표는 여러분들 거소선상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는 일명 우편투표라고 불립니다. 그 우편투표의 조작이 좀 희한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표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수를 빼앗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께서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특별히 윤석열 후보가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유독 제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만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꼭 같은 좌우대칭입니다. 꼭 같은 일이 이재명 후보에서도 관내 사전투표에서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선거 참가자 수 곱하기 10%를 사전투표에 더해 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거의 전국의 17개 시, 광역시에서 모두 다 플러스를 기록합니다. 심지어 플러스 뭐죠? 9%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제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여기 있는 광주시까지 여러분들 광주시입니다. 맨 밑에 있는 광주시까지가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플러스가, 아니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만 보더라도 그것처럼 안 보입니까? 이게 완전히 조작한 것처럼 보이죠? 아이들이 종이를 절반으로 접어 가지고 물감을 딱 칠해서 딱 접었다가 펴게 되면 두 개가 똑같이 좌우대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칼코만이. 이게 그냥 그림만 봐도 조작질 했구나.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아, 이거 조작했구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이 짓을 안 겁니다. 이 짓을 하고 서울시장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쩌면 똑같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왜 전남, 전북, 광주, 제주만 차이가 날까?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조작을 안 했거나 관외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좀 덜했다. 한 분 말씀은 이 네 지역은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조작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데 충분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작, 청정지역인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도 이번에는 손을 뗀 거죠. 손을 뗀 겁니다.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이번에 그 자료를 제공하신 분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국 차원에서 한 번 작성해달라. 이렇게 했다면 깨끗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 여러분과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부정승을 자행해 놓고 서울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정승을 자행해 놓고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며 폼을 잡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부정승을 해 놓고 금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을 통과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정말 참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저렇게 폼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북 사례입니다. 이것은 전북의 관외 사전투표인데 조작을 안 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조작을 했는데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이게 또 좌우대칭이죠. 그리고 안 했다고 보기보다는 편차가 좀 큽니다. 5, 6 정도가 나오죠. 그러나 전국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에 격차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사례를 보게 되면 전남, 전북, 광주, 제주에 관외 사전투표에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국의 다른 17개 시 및 광역시에 비해 가지고 관외 사전투표 조작이 훨씬 덜했다. 왜 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내용은 왜 그 사람들이 검경 수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건을 완전 박탈을 도모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관외 사전투표의 전국 조작과 관외 사전투표의 전국 조작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그들은 이번에 송영길 전 서울시장 그런 다시 출마를 보면서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을 그들 스스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지난 5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그 공직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고 지방권력을 강화하고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또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거쳤지만 주범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다 침묵을 하고 있고 국민의 담은 이런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가지고 나라가 다시 정상국가로 돌아가는 데 대해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선인 신분으로서 조심스럽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단 한마디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 짐작으로 그들 스스로가 금수완닥을 통해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얘기해서 한 10만여 명 정도가 여론조사에 설문조사에 참여해가지고 61% 정도가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현재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된 것을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다.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그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라는 것은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국민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이나 정치계들은 절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서 나라를 정상국가로 돌리는데 협조할 그런 의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